마지막은 요거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될까. 나도 이제 쭉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뭐 윤호중 비대위 출범하자마자 전쟁이 났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이렇게 많이 분석은 하더라고. 친위계, 이제 친위가 이재명 상임고문계지. 친위계하고 친문계 내전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는 얘기들이 다 제각각이야. 이재명 상임고문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는 뭐 김두관 의원도 있고 이분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재명 상임고문 편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야. 김두관 나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동안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나가지고 뻔소리 많이 하던 건데 몇 개 있었는데 내가 아 나 그거 기억난다. 나도 못 돼가지고 인터뷰 듣다가 뭐 하나 보면 되게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엑스포 치는 게 있거든.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얘기 여기서 재밌게 잘한다. 쩍쩍대는 거 보고 저 새끼 싸가지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나도 뭐 괜찮아 뭐 어떡했어. 나도 사람 평가할 때 하나 보고 꽂히는 게 있거든. 김경수 내가 개인적으로 좀 좋게 평가하다 하나의 순간이 있었고 그럼 뭐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기회 되면. 김두관에 대해서도 내가 되게 안 좋게 평가한 순간이 뭐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김두관 의원이 예전에 2016년 언제 12년인가 경선에서 어? 어? 막 저기 뭐 저 문재인 대통령이 욕 강하게 했잖아. 강하게 했지. 그걸 김호준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후회 안 하시냐고. 문 대통령님한테 사과하실 생각 없냐고. 형님 뭐 제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잘못했고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뭐 그런 거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농담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히는 내 워딩은 내가 아침 출근하더니 라디오 됐다가 내가 빡쳐가지고 그랬는데. 아 내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잘못 얘기하면 잡혀갈 거면 못하겠다. 어쨌든 나 김두관 의원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나도 개인적으로. 나 보면 되게 반가워하시던데. 나 높게 절대 평가 안 하는데.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했지? 이재명 비대위 모여보험 관련해서. 결국 이재명 상임고분 설득해서. 저기 윤호중 쫓아내고 비대위원장 시켜야 된다. 0.7% 차이로 젖었으니까 제일 영향력 있으니까. 이번 지방서거 얘기를 하려면. 그럼 이재명 비대위원장에다가 이번 지방서거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비대위원장 거의 끝 아니냐 그러면? 나는 민주당의 지금 개파에 대해서 난 크게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은 특히 김두관 의원 같은 거. 관심도 없고. 특히 김두관 의원한테 별 관심 없으니까. 내가 취재도 안 해보고 분석도 안 해보는데. 지금 인수위 취재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뭐 민주당 어떻게 되나.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은 약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뭐를? 뭘 헷갈리는 거냐면. 이재명이기 때문에 진 건지.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렇게 따라 붙은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결론이 안 났어. 그게 좀 애매하지. 우리도 일각에서는 준수톤 얘기하면서 준수톤 때문에 이겼다. 그렇지. 이겼는지 준수톤 때문에 아슬아슬히 이겼는지. 또는 안철수 때문에 이겼는지 안철수 때문에 격차가 좁아진 건지 생각이 달라. 그럼 다 다르지. 다 다른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겼으니까. 그렇지. 이겼으니까. 그럼 평가를 알아서 하는 거고. 지난번데도 얘기했지만 준수톤도 마찬가지고 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번 선거 과정을 돌아왔으면서 본인이 되돌아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향후 정치를 계속 캐야 될 사람인데 다 대권 후보급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캠페인에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완하면 돼. 그럼. 흔스러워. 그리고 똑똑하니까 할 것 같고. 이준석이든 안철수든. 그렇지. 어쨌든 이겼으니까 됐어. 그런데 저집은 졌거든. 졌는데 이제. 졌는데 원인 분석이 안 나면 대책이 안 남아. 그래서 저게 쉽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똑똑한 분들은 제일 안 좋은 게 젖잘싸라고. 젖지만 잘 싸웠다 하면 안 변하잖아. 0.7%만큼 안 변해. 그래서 저게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채입의 의원이 문재인들도 반성문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겼을 때 고민정의랑 들고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야. 조용히 있던 김용민까지. 김용민 의원 말고 김용민까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채입의 머릿속에는 정권교수로 55%가 질 수밖에 없지. 구도가. 아무리 천하의 이재명이라도 이길 수가 없었다. 55%도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 정성원도 다 비슷한 얘기야. 문재인하고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거 이거고. 맞아맞아. 고민정의 생각은 야 고민정의랑 친문 청와대. 야 문재인 대통령만큼 집권 말기가 40% 누구 있어. 대한민국 역사에. DJ도 못했어. 결국 이재명 때문에 진 거 아니야. 노무현이 두 배야. 그렇지. 야 이재명 네가 대장동. 마르프카노. 이것 때문에 0.7% 결국 진 거 아니야. 버커만 안 섭섭하라. 엎었겠다. 이거거든. 시각이 완전 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내전이 시작이 될 거야. 그게 네가 맨날 말하는 10년 내전이로. 원인이. 쟤네가 왜 내가 쇄신이 안 될 거라고 보냐면. 원인 분석이 안 돼. 패배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원들마다 다 제각각이야. 나도 누구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우리도 모르잖아. 나 관심도 없어. 잘한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라 저만큼 붙었는데. 결국 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부라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구조적으로 한계에서 졌으니까 니네가 반성해야지. 친문이. 친문은 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지지율이 이 정도인데 당신 개인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대장동하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둘이 계속 싸우더라고. 그런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잘 안 되네. 원인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책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해결책이 원인이 분석이 됐을 때 나오는 건데 원인 분석이 안 돼. 각자 말이 맞다 이거거든. 그래서 저게 내용이 끼우려다가 10년 내전이 시작이라고. 그리고 개파도 모르겠어. 윤호중에 대해서는 친문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 혹자는 친이예찬이라고 그러거든. 친이예찬. 친이예찬이 있고 친이재명이야. 그렇지. 이해찬은 또 이재명 쪽으로. 꼬여가지고 나는. 나도 진짜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어느 게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지금. 관심도 없고. 다만. 내가 하나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난번에 저. 인규수에서 얘기했는데. 윤호중. 넘버2잖아. 넘버2지. 야 넘버1이 잘못됐다고 나갔는데 넘버2가. 비대위 하는 거 웃기지 않냐. 그거 좀 많이 웃겨. 그리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응천이 형 좋은 사람이지만. 응천이 형. 채이배. 권지웅. 권지웅. 권지웅 되게 똑똑해. 나도 방송에서 봐서 알아. 그 사람들 다 선두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름만 샥 바꿔서. 응. 비대위. 아니. 선거에서. 선거가 졌으면 제일 잘못한 거. 무조건 후보야. 1번. 니 선거잖아. 그렇지. 무조건 후보야. 우리도 졌으면 제일 잘못한 사람은 윤석열이야. 왜? 결국은. 자기 선거니까. 자기 후보가 졌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준스톤이었을 거야.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1등 이재명. 어. 2등. 송영길. 그 다음에 누구야. 윤오중. 그 다음에 윤오중부터 선대위 고위 직장들. 공동선거위원장이었잖아. 윤오중도 원내대표였으니까. 그렇지. 다라고. 그렇지. 그러면. 거기가 다 물러나야 되는 게 많이. 근데 선대위에서 역할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자리에 와있지. 그럼 얘네 들어서 우리가 졌어. 얘네 들어서. 국힘 졌어. 국힘 진 다음에. 어? 이준석도. 준석이도 물러났어. 그럼 아마. 근데 비대위원장. 김기현. 김기현. 멤버들. 원희룡. 뭐 또. 권영세. 어? 그거지 뭐. 장해찬. 청년본부니까. 그렇지. 뭐 이랬으면 어쩔 건데? 어. 됐다 웃기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야.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나도 이제 방송에서 맨날 물어보니까. 어. 지방선거 6월인데. 어. 사실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데. 어. 보통은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모셔오잖아. 이제 완전 달라져야 되니까. 일단 올 사람이 없고. 자.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6월까지 꾸려야 되고. 자. 그리고 젖잘싸니까. 어. 그러니까 그거야 결국. 젖잘싸니까 윤호중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 체면 치료만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취지이더라고. 윤호중이 임대차 3법 통과시키때 법사위원장이었잖아. 그렇지. 어. 부동산 때문에 지지 않았나? 그런 거 잘 알려줘야 돼. 근데. 위성정당 할 때도. 위성정당 할 때도. 위성정당 할 때도 법사위원장이었잖아. 그렇지. 어. 외부에서 돌아오는 게 어렵다는 인정. 공천해야 되니까. 그렇지. 180명인데 없어? 그렇게?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데. 의원님 되게 많은데. 되게 많잖아. 이상민 의원 시켜. 그건 또 싫은가 봐. 싫지. 이상민 의원. 배신 잘하잖아. 법사위원장의 5선 의원이야. 그럼. 어? 나도 딱 생각나게 사실 이상민 의원이었거든. 이상민 의원은 비대위원장 시켜. 비대위원 내가 짜줄게. 김혜영이 다시 불러오고. 그렇지. 박용진 비대위원 주고. 용진이 형. 용진이 형이 주고. 그렇지. 저 누구야. 김혜영 부산에서 불어올리고. 금체서문 나갔으니까 그 형님은 안 되고. 비대위원장 이상민 시켜봐. 못하지. 그러면 딱 달라지는데. 니들 자신 없지. 배신 잘하는데. 패권 높기 싫지. 잘했어. 스고잉. 끝. 그걸로 정리해주네. 사실 나도 딱. 이번에 민의당이 정신 차리면. 이상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얘기가 좀 되겠다 했는데. 당연히 아니고. 아무 자리도 없고. 얘기하니까 배신자. 용만 먹고. 사랑의 배신자. 그냥 배신자 로드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잖아. 젖잘 싸고 나발이고 지면 지 거야. 선거는. 그렇지. 딱 정리되는데. 우리가 짜도 짤 수 있는데. 그럼. 외부에서 못 짜면. 그걸 모를까? 라인업이 있네. 아는데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이유? 패권 높기 싫은 거지. 그리고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원. 이야. 박지원님. 4선 5선 의원보다 잘할 수 있대. 그러세요. 박지원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자꾸 저기. 여기까지만 하자. 유수석 대표랑 비교하던데. 그러세요. 그러세요. 4선 의원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러세요. 그런데 또 내가 보니까 이재명 사명 고문이 자기 그 그립을 계속 놓고 싶은 생각에 빨라 없는 것 같아. 누구? 이재명. 그렇겠지. 그러니까 다 전화들고. 아니 이게 이재명을 놓는 수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난 죽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야. 문재인이랑 비교를 볼게요. 2017년 졌을 때. 저기 정답지 유출하지 말라고 저한테 화요일부터 그랬는데 괜찮아. 어차피 알아도 안 해. 어디 어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저기 정답 유출 좀 그만해. 저기 뉴헤우 브레스님. 괜찮다니까 알아도 안 해. 걔네들 못해. 파케이와이님도 윤호중은 이해찬계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저희가 아까 말한 이재명, 이해찬 손잡았으니까 약간 그런 거다. 읽어드려봐. 네가 좀 읽어봐. 이재명은 이해찬과 손잡고 민유당을 장악한 것이었는데 이재명계가 이해찬을 빼고 직접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듯하다. 이해찬을 제끼고. 전쟁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데. 마지막. 당대표 투표권은 당비 6개월 내야 자격이 되는데 8월 달 당대선거 때 6개월 다운 자격 요건도 완화해서 이번에 가입한 친이재명 당원들을 투표하게 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대. 되게 구구 많이 하셨네. 우리보다 훨씬, 나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저 얘기는 나도 많이 봐서. 윤호중 비판은 이재명의 당 장악을 위한. 그러니까 총알받이. 그러니까 윤호중 세워놓고 여기 비판 때리고. 원래 윤호중은 친이찬계다. 그거 오케이. 원래 이재명은 이해찬과 손잡고 민정아 장악한 거죠. 그래서 이해찬계를 제끼려면 이번에 윤호중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놓고 여기까지 같이 작살나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날리려고 한 거다. 이해찬계까지 이재명이 날리려고. 그래서 김두관이 비판하고 이런 거라고. 그렇지. 뭣들 하고 있네 진짜. 잘해. 용산 이전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 살라더님. 아직 대통령도 안 되는데. 이 지랄하면 안 되는구나. 학습함. 앞으로 사사건건 시위되고 제2광호병 시작. 그러니까 처리하면 계속 이렇게 더 하니까 그냥 밀고 가야 된다. 이재명. 내가 말했던 거랑 비슷하네. 아 그럼 제이드키님. 와스다의 보이스의 무게가 질 수 있도록 얼른 10만명 보고. 빨리 10만명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나도 요즘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그냥 얼굴마다만 하나 갖다 놓은 것 같고. 박지현 씨 같은 경우. 물론 그 양반이 어리고. 그리고 선거 때 그 양반 때문에 2030 여성표가 꽤 많이 갔다고 또 분석을 하더라고. 그쪽에서. 뭐 그러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그러면 지방선거를 결국 또 젠더 이슈로. 젠더 이슈 갖고 가면 안 될 텐데. 이번 지방선거는. 그러라 그래. 그걸로 막판에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나는 글쎄 박지현이랑 지방학문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왕패님 테디 한동훈 보원장 요즘 운동 같은 거 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긴 여정을 가려면. 체력 걱정하시면 원래 술 안 먹어요. 술 안 먹기 때문에 탄탄해. 건강해. 영어는 네가 좀 읽어드려라. Thank you for reading my comments. 내 코멘트를 읽어드려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oday is... 이거 뭐야? Saint Patrick's Day. 성 패트릭 데이가 뭐한 날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좋은 저녁 시간 보내래. 굿이블링 하고. 고맙습니다. Saint Patrick's Day가 뭐야? 저건 모르겠다. 우리가 아는 건 성탄절하고 몇 개 없는데. 그렇지? 그것도 뭐 그런 것 같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드립니다. Hi Tommy.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거기까지 우리 맨날 공부했던 거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 내부 관계는 앞으로 계속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나도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나도 잘 몰라. 민주당원. 나는 방송에서 만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대변인들하고 얘기해보면 되게 깝깝해. 아직도 나와? 나와. 나오시는 분들은 나와. 깝깝해. 정리 안 됐어? 아 이거 어떻게 정리하니 인마. 그래도 양쪽 다 나오긴 해야지. 저쪽이. 근데 지금은 서로 까고 비판할 게 별로 없잖아. 지금은 약간 좀 그런 때잖아.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어 해. 지금 뭐 대놓고 윤석열 당선인 까기도 싫고 그랬잖아. 저쪽도. 그래서 뭐 그닥 까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잠잠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요즘 민주당 어때요? 그러면 한숨만 푹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딱 그 젖잘사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내부에서. 이 정도면 잘 써붙지 않았냐. 원래 많이 지렸던 거를 이렇게 붙었으니까. 그러다 골로 가. 그래서 내가 아유 이게 젖잘사 때문에 망하게 생겼네요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변해가는지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한번 봐가면서 또 테디가 또 자기 라디오도 하고 여기저기 이제 레이더 돌려서 민주당 내부 사정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벌써 우리 마칠 시간이 다 됐네. 저희 여러분들 오늘도 만 명 넘게 들어와 있어서 감사하고요. 나는 대선 끝나면 만 명 안 될 줄 알았거든. 그래도 목요일날은 만 명까지 이렇게 들어와 주시네. 감사합니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 구독 안 하고 그냥 들어와 계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린님. 저 우리 민주당원님. 잠깐만. 오렌지 페퍼민트님이 그걸 알려주셨네. 성패트릭스데이가 아일랜드계 미국인 기념일이래. 녹색 치장하고 술 먹나. 오늘 저도 집에 와서 녹색 타입 배우고 술 한잔 하겠습니다. 되게 우식한 분들 많아. 나 어떡해. 그린님. 안녕하세요. 민주당원님이다. 이정열 변호사님 초대한 분에서 다 미치겠다. 형만 불러라야 그냥. 부실라나? 정열이 형 나와가지고. 우리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분은. 원샷. 전화 한번 해볼까? 그다음에 무더리님. 아 투더리님인가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 그다음에 거기 한호그룹 서동환 회장님. 청와대가 터가 재수 옴붙은 데 이전하고. 유사시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안전하긴 함. 용산 괜찮다는 거 말씀하시네요. 일어쓰시는 분. 우리 꾸준하게 거의 1회부터 들어오신. 나 박지원 응원함.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네오 그레이스님. 테디 정답지 유출 그만해. 고 하셨고요. 우리 밑에 거 읽을게요. 최근에 보낸 거 그리님까지 했고요. 카피노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힘든 싸움에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스틸 마스터님 이두아 변호사님도 한번 초대를. 전투력 최강. 두아느님 연락드렸는데 우리 일정이 안 돼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같이 해볼까 했는데 두아느님도 요즘에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저희 한번 꼭 모시도록 할게요. 티님 민주당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보내니까 더. 윈터 이스 커밍. 윈터 이스 커밍. 민주당 윈터 이스 커밍. 야 그거 썸네일 괜찮다. 너 봤냐? 왕자 게임? 안 봤지. 그럼 다 봐야지. 윈터 이스 커밍. 무슨 뜻인지 알지. 겨울이 온다는 건데. 야 봐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봐야 돼. 자 아무튼 저희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희 요일까지 하고 여러분 갑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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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